자 오늘은 새로나온 아이폰 13 프로 맥스 5G 128기가 아이폰 13 프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 로고가 뜨고 있구요 이쁩니다 자 100% 충전이 있고 여기 플래시 버튼이 있고 카메라 버튼이 있네요 이거를 자 화면으로 왔어요 인터넷 쇼핑 한번 눌러볼께요 물투쉭 하고 그거랑 상관없구요 밑에 버튼들이 있네요 무슨 버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애플을 쓰게 되면은 이 버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어 쓰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화면까지 맞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버튼들을 속도 한번 볼께요 은근히 빠릅니다 빠르고 제가 애플을 예전에 아이폰4 쓰고 아이툰 연동해서 쓰는게 불편해가지고 갤럭시로 넘어온지 오래되다가 이번에 모토로라로 또 넘어왔어요 어찌됐든 난 애플 유저로서 지금 애플 새로 나온 핸드폰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위를 누르면은 화면은 다시 홈페이지로 오네요 바깥쪽으로 다시 가려면은 밑에 랩에 올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있고 아플을 오랜만에 10년 이상 안 써본 사람이라고 해서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샀을 때 얼마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리뷰를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깐 뭐 갤럭시처럼 왼쪽 오른쪽 넘기는 거 똑같은 거 같고 아마 이제 뭐 아까 봤듯이 밑에 이런 그림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좀 처음에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타이핑 그 주소 어드레스를 보통은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밑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타이핑을 하는 거는 표시판이 그냥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카메라는 인덕션 느낌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색상은 이런 핑크빛 로우스 핑크빛도 있고 그냥 네이비색 정도 무광이네요 금색도 있어요 금색 그리고 지금 리뷰했던 거는 네이비색인데 되게 헤델색이라고 해야 되나 조약돌 느낌 그리고 현재 가격이 지금 한 번에 내면은 천불로 되어 있어요 한 120만원 정도면은 사는 거 같은데 국내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이게 느껴지네요 이게 말이 많았었던 건데 탈모 엠탈모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머리 될 수도 있겠네요